첼리스트 김어령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그리고 이분들의 리더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시며 지휘자일신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검은색 연주복을 입고 계시고요. 우리 첼리스트 김어령 분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러시아 연주자들보다 조그마한 중앙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뮤직, 자퀴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프란츠 요셉 하이든의 첼로 콘체르토 넘버원, 드미트리 쇼스타고비치의 데아르네 바흐, 카라로스 가르델의 멜로디아 데아라발, 드미트리 쇼스타고비치의 왈츠 넘버투,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가수 위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함께 노래 불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 첼리스트 김어령의 오늘이 있기까지 응원의 마음과 힘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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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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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수록 그릇도 버리고 지난만 것을 지나갔냐고 그런 의미가 없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그릇도 당하리로 지난만 것을 지나갔냐고 지나갔냐고 그런 의미가 없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그릇도 당하리로 지난만 것을 지나갔냐고 그런 의미가 없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그릇도 당하리로 새로운 꿈을 꾸냈다 말해요 그릇도 당하리로 그릇도 당하는 것을 소중력하게 기도하려